구독, 좋아요, 알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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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림 저희 집은 고기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먹는 방법은 상추, 쌍장 이런 거지만 저희 집은 익은 야채와 같이 먹는 거에요 감사합니다 형님 같이 해요 그런 것 좀 배고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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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추 배추가 배추가 맛있어 배추가 맛있어 형님 배추라면 세 번 하잖아 배추가 배추가 오늘 생방송입니까? 아니면 녹화 생방송 아닙니다 그 다음 칸샷 녹화 62분 녹화 방송 60분에 녹화 62분 예예 기포 엔진을 주었니까 너무 좋아요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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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박사건 세레모니 주기만 하고 세레모니 여기 샀다 이렇게 샀다 이렇게 샀다 이렇게 샀다 이렇게 샀다 이거 말하고 있어 그러면 되냐 우리는 내가 우리 샀다 조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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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 꿇고 먹어 무릎 꿇고 먹어 무릎 꿇고 먹어 작았다 네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세게 말 좀 해주세요 오빠 소심해서 진짜 세게야 세게도는 여기 다 무릎 꿇고 가는데 키로스로 해서 뼈대가 몇 개 나오겠지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래요? 이러면 다들 위에 왜 이렇게 전쟁이 없는데요 우리는 원래 산만 해야 돼 아 그래요? 오늘 전략은 닭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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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게도 지금 조정 아 선생님 그거 조교하긴 해 어 집게 0점 조정 0점 조정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쏘세요 고기 쏘세요 저정도 익었는데 그냥 밥 먹을 거예요? 아 나는 못해 나는 나는 먹을 수 있어? 아 맞어 야 고기 소름 돋아있으면 야 야 우리 양목소에 다 주문하네 끊어먹고 얘 귀가 잘 안 들려요 얘 아미가 주문했으니까 귀가 안 들려 크게 좀 말해봐요 소심하자니까 진짜 미쳤어요 약간 아삭한 식감이랑 거기 쪽 쪽에다가 탱탱한 그 질기지 않은 딱 그 정도의 식감이 같이 만나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형님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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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형님이 저 조금 서운했던 게 아까 하나 먹고 그냥 젓가락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했어요 왜냐면 형님이 하나를 더 먹어야 제가 한 입을 더 먹을 수 있는데 형님이 한 입만 먹고 냉큼 가버리시니까 제가 진짜 한 입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지금 아쉽고 너무 섭섭하고 너무 서운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뭘 아름다워봤을 때 우와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우와 감타 맞아요 돼지들이 안 그러잖아요 돼지들이나 아니 그니까 동물을 비교한 거예요 형님 동물들은 감탄타가 없잖아요 형님 강아지나 고양이나 먹고 우와 우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먹죠 그렇지 형님 프로그램을 하나 줄이세요 아니 솔직히 이렇게 말 많이 하고 분량 많은데 왜 우리 조금밖에 안 나와서 서운해요 형님 그냥 우리 유튜브로 하나 채널 좀 파주세요 하나 돈줄 맞짱 유튜브로 하나 파주시면 안 돼요? 성인 평균치를 내서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데이트에 출전은 어떻게 됩니까? 어 이게 그 아마 그 초록창이나 네 네 네 네 이 정도 네 그 죄송한데 짧은 지식이니까 막 너무 깊게 들어가 주시면 제가 당황을 하면 되는 게 예 모를 때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해주세요 자 이제 네 일단 오늘 선수들의 컨디션은 어떻게 보입니까? 지금 일단은 마일리선은 좀 탄 거 같고요 주제가 벗어났습니다 자 그렇죠 오늘 예 직접 부어주시는 이 그릴 이 직접 부어주시는 그릴링 서비스 있잖아요 그릴 좀 말 그릴 그릴 고기를 굽다 동삽이다 예 그게 ING를 푸신 거예요 그릴링 네 갈비는 이제 소갈비는 어 하하하하 그거를 제가 말할 거였는데 형님이 앞에서 다 말하셔 가지고 제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아 뜨거 아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엔지 엔지 아 저소수 엔지 귀여웠어요 근데 조선준은 점점 형님 머리 스타일을 따라하는 건가요?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형님 똑같이 잘라왔어요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아니 두 번 티셔츠 좀 잡아주세요 조선준은 샀어요 아니 아니 오늘 똑같이 잘라오셨어 시작하는 건가요? 하나 둘 셋 원 만지 파이팅 진이 좀 이렇다 진이 좀 이렇다 빨리 해 빨리 사장님 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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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균 화이트 둘이 안 맞아 니가 할 줄 아는 게 모르는 것 밖에 없나 빙자신이야 빙자신이야 누구나 해 그냥 다 같이 놀아 ゃ